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JTB 여더십뉴스입니다. 전북현대가 오늘 제주를 꺾고 K리그 통산 네 번째 우승이자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연패는 성남 1화 이후 13년 만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북현대가 또다시 K리그 클래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제주와의 원전 경기에서 이재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동안 제가 팀에서 많이 좋은 플레이를 못 보여줬는데 이번 골로 조금만 도움이 돼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승점 72점으로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이룬 가운데 2009년, 2011년을 포함해 7년 사이 통산 네 번째 우승입니다. 또 2연패는 2002년 성남 1화 이후 13년 만입니다. 네 번째 우승을 일궈낸 최강희 감독은 역대 최다 우승 감독으로 올라섰습니다. 항상 우리 뒤에서 정말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전북 서포터즈, MGB, 또 우리 전북 팬들의 힘이 가장 컸고 전북은 오는 21일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팬들과 함께 우승 세리머니를 펼칠 계획입니다. JTV 뉴스 하우노입니다. 강수량 부족으로 전북의 90개가 넘는 저수지의 저수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저수율이 50% 미만인 전국의 526개 저수지 가운데 전북이 44개로 전남, 충남 다음으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의 30개 저수지는 저수율이 30%를 밑도라 양수 작업 등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넉 달 동안 지원해준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 분 난방비밖에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4살 이모씨는 서민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중앙난방식으로 하루에 3번 난방이 공급되지만 새벽엔 찬기가 들어옵니다. 이 씨의 월소득은 45만원, 이 가운데 9만원을 난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라도 사용하고 싶지만 전기로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쓸려도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간신히 몇 개씩 깔고 그러고 자기도 하고 그래요.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급자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실시합니다. 1인 가구는 8만 1천원, 3인 가구는 11만 4천원으로 한 달 평균 1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시 빈곤층의 월평균 난방비는 10만 2천원으로 겨울엔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넉 달 동안 지원해주는 난방비는 실제로는 한 달 분 난방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 1인 가구 어르신 난방비 지출이 10에서 11만원 사이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필요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지원 단가를 올리거나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주택을 손보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정유상입니다. 겨울철 주택에서 바람물질인 라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알아보는 조사가 이뤄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북 585가구 등 전국의 만 가구를 선정해서 주택의 라돈 농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토양과 암석 등에 존재하는 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서 더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3군데 마이스터고가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상승한 1.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은 경마축산고가 2.2대 1로 가장 높았고 학과별로는 군산기계공고의 자동기계과가 60명 모집에 240명이 몰려 3.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비가 내리면서 오랜 가뭄을 이겨내고 더욱 선명한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오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 단풍이 온산을 물들였습니다. 촉촉한 빗물을 머금은 단풍 물결은 더욱 선명하게 빛이 납니다. 한 폭의 후채와 같은 절경을 바라보며 순식간에 황홀경에 빠집니다. 저 입구에 들어오는 데서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거든요. 케이블 거 올라가서도 안개 낀 것도 찍고 너무 분위기 좋고 울긋불긋한 단풍 터널에서는 잊지 못할 추억을 담으려는 발길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가족끼리 동료끼리 층층이 다른 빛을 뿜어내는 풍경에 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너무 좋고요. 비 온 뒤라서 깔끔하고 향도 좋고 단풍량이라는 걸 느껴보셨나요? 절정기에 때마침 비가 내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운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때마침 내려준 단비들로 인해서 단풍의 기간들이 다소 연장돼서 오는 15일까지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장산의 단풍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선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늦가울 정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민원전화 녹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전주시는 민원인의 고성과 협박, 욕설 같은 전화폭력 등에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민원전화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통화 내용 녹취돼 미리 녹취 사실을 알려주고 녹취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와 구창군, 부안군이 공동 추진한 서남권 추모공원이 오는 12일부터 문을 엽니다. 153억 원을 들여 만든 서남권 추모공원은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갖춰 모두 7천여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새 추모공원이 운영되면 그동안 먼 곳의 화장장을 이용한 정읍과 고창, 부안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과 은파호수공원, 청암산 등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산림 피해 면적이 290헥탈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내년 3월까지 서부지방산림청과 공동으로 벌채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5회 전라북도 어린이 논술대회와 일일선 실천 모범 어린이에 대한 시상식이 오늘 전주교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논술대회 대상과 일일선 대상, 올해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등 모두 6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완주 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공식 투표 용지와 다른 용지 수십여 장이 발견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노조위원장 선거 개표 과정에서 부정 투표로 의심되는 용지 수십여 장이 발견돼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현대차 노조선관위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가끔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가끔 비가 내린 뒤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важ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일.